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간만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삼아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셀트리온 형제들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함께 수급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HLB는 하한가 이후에 소폭 반등을 보여주나 했더니 다시 한번 또 주저앉아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세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HLB는 금융당국에서 심의를 미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확대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같이 한번 더 의견을 전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HLB의 일봉차트입니다. 자 허위공시 논란으로 인해서 하한가 직행을 했다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어쨌든 시간에서 또 하한가로 기록을 해버렸었죠. 그 뒤에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재차 시세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HLB 심의밀은 금융당국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또 남겨놨는데 한번 우리 같이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24일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뒤로 밀었다. 금융당국이 허위공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밀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값이 빨리 나와줘야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좀 다르게 내놨잖아요. 결국에 우리 진안군 회장님께서도 이걸 다시 뭐 개선해서 재제출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금융당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결과값에 따라 앞으로 향후 주가가 또 방향성을 다르게 좀 잡을 텐데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이즈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왼쪽 날개뼈 뒤에 등이 이쪽이 간지러워 그럼 거기를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긁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근처라도 긁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결국에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줘야 이게 가려움이 좀 덜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주주분들이시면 더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다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금융투자업계 관련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아무튼 허위공시 논란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추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추측 내용이 100%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니죠. 자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 결과가 실패에 가까웠지만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금융당국이었고 HLB 측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 예비 사전 허가 신청에서 나온 이야기로 자료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받았다라는 입장이다. 허위공시 여부를 놓고 실무진의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안건 상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장도 좋지 않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나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좀 괜찮지만 그나마라도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더 우려감을 더 키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결국에 이런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 속의 가격은 많은 이 종목을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이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려움과 또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힘듦을 다 여기 녹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의 이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희망고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걱정 마세요.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하지 않았나요? 좋게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께 희망고문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엄연한 중립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온 리보세라닙의 어떤 임상 과정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로얄티를 받는 부분들도 있었고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일부분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장 정말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임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무조건 앞으로의 금융위에서 나올 결과값이 100% 부정적이다 또 100% 긍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뭐가 낫다라고 표현도 좀 조심스럽긴 해도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임상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한순간에 패대기 처벌을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일부 댓글에서 같이 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지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이 지분을 지금 다 팔고 나갔는지 안 팔고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댓글에 시청자분께서는 3만 줄을 더 추가했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블랙록이 추가적으로도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기회로 삼고 있겠죠. 또 그들이 보고 있는 무언가의 뷰는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장에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 똑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미 있는 수급들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오늘 보시면 3.9%대 거의 4% 가까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9.9.9%까지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고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또 기타 대형주들 다 강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9%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도 너무나 좋은 혼풍을 좀 불어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HLB는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는데 참 더 하락하지 않는 것을 땡큐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또 좋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일단은 추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빅히트를 좀 같이 살펴보시고 신규 바이오를 좀 보셔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히트는 오늘 장중에 또 저점 한 마이너스 3%대 가까이 내리다가 좀 보압권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 위버스 앱이 정말 굉장한 앱이에요. 여러분들 YG 아티스트들도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도 지금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고 예전에는 아티스트들이 물론 지금도 위버스 앱을 통해서 공연을 하거나 하시면 물론 진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 하거나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화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대강당이나 이런 걸 빌릴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최소화가 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바일 공연이라든지 비대면 공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 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러 아티스트들을 한 번에 모든 소식을 다 볼 수 있고 스케줄이며 또 뭐 아이템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 또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도 계속 높게 잡고 있어요. 한 26에서 벌써 이제 29만원? 20만원 후반대까지 목표가를 더 넓히고 있고 아마 이 위버스에 대한 값어치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물론 빅히트도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 중에는 좀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과거에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한 15%, 20% 수익은 냈지만 지금부터 하락을 보이는 이 구간부터도 충분히 우리가 모아갈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윙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장중에 고점 25%까지 찍었어요. 이거 별거 아닌 캔들 같지만 이 캔들 하나만 25%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뒤따라가는 게 고바이오랩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후발대는 프리시점바이오, 엔젠바이오, 피플바이오 같은 수준인데 순서로 따지면 박셀, 고바이오, 피플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엔젠 프리시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종목들도 선발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후발대를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인이고 그런 거 모르겠고 좋은 기업을 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콜마비엔에이치를 아직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VIP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력 종목 주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정말 좋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제대로 된 피크를 찍고 이제 아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전세계 1위고 이게 물론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또 들통날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 기업과의 협력이 아직 뭐 그래도 돈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가진 다른 어떤 새로운 기업이 침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만큼의 가치만 하더라도 이미 또 새로운 어떤 기업들도 자꾸 여기에다가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파가 부족하니까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8월쯤이면 완공이 되고 중공이라고 했나 완공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번까지는 좀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이 있었지만 그 아쉬운 실적도 전 대비해서 뒤처지는 실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면 이 종목은 지금 엄청 저렴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단가에 산다.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면 진짜 한번 좋은 엄청 좋은 단타 수정을 떠나더라도 이거는 들고 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멘트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자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 우리 VIP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로 또 담아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도 지금 보이시잖아요. 종목들이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저희는 이런 하락장에 상상전자 없던 분들 담아라. 8만 1,200원부터 담았어요. 지금 벌써 8만 5,200원이죠. 주당 4,000원 이득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올 때는 적극적으로 들이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또 기회입니다. 물론 기회는 항상 반복이 돼요. 기회는 항상 반복되지만 그 기회 속에서 진짜 진주를 찾아서 또 기회를 정말 내 손에 쥐는 것과 아 기회가 왔네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니까 이번 달 내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달이면 또 시장이 한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옵션만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부양책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미 투입된 부양책 플러스로 또 이제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박자가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보면서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 멘탈 관리하면서 천천히 잘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저랑 함께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 하루에 뭐 5천원도 안 되는 꼴이에요. 제가 매일 매다 마시는 커피가 4,500원인데 거의 커피값 정도가 돼요. 출근할 때 한 잔 퇴근할 때 한 잔 마셔요. 지금도 제 눈앞에 있는데 그것만 아끼시더라도 지금 3개월 동안은 이런 좋은 기업들을 같이 또 매매하고 즐겁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커피로서의 즐거움을 이제 이런 걸로 달랜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가 맞게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ojektimus. 감사합니다. 关 On 우리 여러분 Jennifer step